직진하라고 직진. 직진이 어려워? 니가 인생 곱게 살아서 캄캄해 본 적이 없구나? 그냥 나 믿고 걸으라고. 아 진짜 그냥 평범하게 입장하면 안 돼? 자꾸 말대꾸한다. 말대꾸하면 내가 뭐 한다 그랬는데?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우리집의 이벤트에 딱히 적절한 공간이 아니니까 그렇지. 지금 뭐 하는 거야? 김찬은 처음 잘생겼다. 안녕 김찬. 맘에 들어? 저건 언제 또 다 찾아봤어. 저거 붙잡고 겨우 숨 쉬었지. 이렇게 보니까 나 화면패 좀 잘 받는 것 같아. 끝까지 감동이라는 소리는 안 한다 너. 내 취향은 로맨스가 아니라 공포라니까. 혹은 이런 거? 스릴러. 그래. 집에서도 스릴러 많이 보라고. 근데 지금 로맨스하자. 하지마. 집이 두 걸음 반 밖에 안 돼서 그냥 바로 잡히면은? 어흥하고 쫓득하신다? 괜찮아 문 잠궈면 돼. 화하지마. 야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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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